네, 날짜가 참 신기하게 되니까, 조회 스키미디 서버를 할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때는 63년도에 6시에 스키미디다. 이번에는 남살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생각해도, 6시선에 동영상 교체명이 다이어스 금융을 신청했다고 분들을 밝힌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디어가 되었어요. 그런데 당시 지금 지원 상대에서 많은 사실 업적이 굉장히 안심한 분이었는데 그간에 이제 다이어스적으로 안전한 업적이 많이 이제 최선이 되었죠. 이게 사실 그 당시에 AIP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의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. 이게 아주 성장한 분들을 보면